으아아아! 야바아아아! 꼬리 따아아아아아아아! 아빠! 아무리 저희도 없어요! 여기도 없어요, 아냐? 거기도 없어? 여, 여기도 없어요.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.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될까 봐. 그래요? 벌써! 벌써! 8시까지 시골실종이라고! 벌써 새벽끝이야. 그러게요. 여기! 피가! 어, 이, 이거, 피야? 어어!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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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!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피 같은 건 없었는데? 여보, 뭐 있어요? 뭐 있어요? 설마아아아아아! 여보! 이거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같아요. 무서워, 무서워. 어!!! 어! 피가 이어져요! 물이 있네. 이게 뭐지? 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? 몰라 나도. 여기는 뭐지? 내 다리 다 찼나 봐요. 어떡해요. 여보! 여보! 잠깐 조용해봐! 띠아야. 여보. 여보! 내가 구하러 갈게! 어딨어? 여보! 여보! 여보 형 또 받아줘. 아빠! 아아아아아아악! 아 이거 포인! 저거 뭔데? 너무나 무서운 것 너무나 무서운 것 너무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운 것 우리 아내가 저거 도대체 뭐야 저건 우리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구 빨리 죽어줘요 그래 죽으니까 딴 데가 돼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새끄끼야 아무래도 우리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고 으아아아 으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도망가라 댁댁아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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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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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못둑게 된 건데 아빠가 여기 밑에 있어요 금방 구하러 갈게요 아빠가 금방 구하러 갈게 아무래도 아내는 이상한 모습으로 보는 것 같아 내가 내려가면 와! 여보 진정하고 들어봐! 아저씨... 왜 이렇게 이상한 곳에 를 데려오신 거에요? 아뇨! 차림 짜는 것만 더! 아아아아아악! 당신 누구야? 우리 아내는 아닌 거 같은데... 무슨 소리야, 여보? 나 여기 안에 갇혔어! 빨리 나를 도와줘! 아저씨... 아저씨... 아내도 진짜... 무섭네요! 내가 근데... 저 모델같은 팔다리를 보고 사귄거야 어? 물 열렸어요! 자, 내려갈 수 있는... 아빠... 아빠... 3층 가는 길에 마리가 있는 것 같다... 흐어우어! 다스켋댓글에... 아이 그만 죽어! 이슬 문 열어줘! 3층으로 내려가는 레버를 쉬셔야 되는가 나는 당신같이 못생긴 여자는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절로 가세요 아저씨 아저씨 제가 이상한걸 찾았어요 아저씨가 아니야 야 무서워 야 무서워 정말 무서워 야 레버를 찾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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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못하셨잖아 너희는 당연히 못 찾고 배치게 될거야 우리 괴물아 죽여 뭐이지 너때문이야 너희 아빠가 날린거 바로 안내려왔으면 우리 아빠 때문이야 우리 아빠는 바보야 야 열쇠가 없어 이러면 아저씨한테 있어 아빠 아빠 살려줘 엄마가 이상해 아빠 아빠! 아빠! 내 동생이! 내 동생 얼굴이 뭉개졌어! 이제 좀 비슷해졌네! 아빠가 어딨지? 이런 목소리 하면 아빠가 말해 돌아볼 줄 알아듣냐? 아빠가 어디 갔지? 비켜, 개울아이! 어디 갔지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, 오빠! 마리가 원래 모습을 찾았어요! 하하하하하하하 저를 보세요, 이제 행복해 보여요!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미안해, 제가 이걸 찾았어요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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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이거 뭐야!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빠가 어디 갔지? 하하하하하 아빠가 어디 갔지?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아무래도 우리 딸 몸속에 악마가 들어간 것 같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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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서 나가야 돼 여기는 뭔가 잘못됐어 우리 집 하하하하하 birds cancelled 우리 딸이 아니라 여기 괴물들이 사는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밖에 안 터져! 살려줘! 아빠가 어디 갔지? 아빠가 어디 갔지? 아빠! 아빠 어디 가? 아빠 나를 꺼내줘! 아빠! 이 괴물아 저기로 가! 아빠 괴물이라니 말이 상처받았어 말이 울고 싶어 웃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오빠 오빠 엄마 여보 나 지금 여기 갇혀있어 그래야 빨리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엄마랑 오빠랑 아빠랑 같이 놀러가고 싶은데 빨리 오빠 아빠 치아있어 아빠 치아있어? 내가 치아있다고 멍청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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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악마야 니가 아무리 우리 여보 목소리를 내도 난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 여기서 탈출해주겠어 못생겨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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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나를 붙잡으려고 해 어 아빠 어딨어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엄마가 이상해 어 야 문을 문 열어 어 문 열어 어 어 문 열어 어 어 어 아저씨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못생겼어요 어떻게 어떤 모습을 먹으며 결혼하시냐 어 어 어 저렇게 어 당돌한 모습이 좋았단다 어 어 어 어 야야야 문을 열면 어떡하니 아빠 왜 거기 있는 거야? 어 어 댕댕이 오빠 어 오빠 댕댕이 오빠 어 오빠라고 하자마자 내가 못생겼다고? 우리 아빠는 내가 이쁘다고 했는데 그치 아빠 음 음 안 이뻐 안 이뻐 아저씨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줘야되요 하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어어 어어믄 아 Uh 아 자 자 리아야 이거 줄테니까 따돌리고 우리 형 아 진짜 누가 니 오빠야 이 진검 거미같은 거 아 아빠 아빠 사랑해 아빠 난 땀 땀해져 아빠 어디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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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못 오지롱 어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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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제가 일단 지압을 열어볼게요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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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균석이 솔루션 전문가 이름 까먹었다 미안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제 불꽃만 나와요 오빠 친구들 다 어디 갔지? 어? 어? 세비야? 응 soll 으어어어 빠oux ㅋㅋㅋㅋ퍼 우엏.. 빠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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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크롬갑이 가까이 오시게 호포 오빠가 남김 아빠 차장했다 아빠 어디 가 아빠 아아악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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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으악 하하하 으악 으악 어디에 늑대야 어떻게 좀 해봐 이 아줌마야 이 못 당겨가지고 팔다리가 못 당겨가지고 이게 뭘 할 수 있는데 아빠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저 모델 같은 팔다리를 보렴 아저씨 제가 이 아줌마 약점을 찾았어요 바로 밑에 있으면은 안보이나봐요 자들 여기서 뭐해 바로 여기서 뭐해 뭐해 아빠 오빠 아빠 얘 왜이래 야 역시 어? 어? 입안에 입안에 죽지마요 너는 우리 딸은 아무래도 여기서 나가면은 치과부터 가야겠다 스케일링 한번 받아야겠는데요 나랑 같이 치과받아 아빠 기g 답alt 아빱 normally 날 데려가줘 나를 꺼내줘 네? 나를 꺼내줘 나 Accept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나온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난 죽었다 사실 법률 때 못 오지이이? 아빠 아니요! 카메라 찍으려구요! 그렇지 않았어. 우리 아들 아무래도 그냥 금쪽이들이구나 쭈욱? 뭐야! 무슨 일이야? 이거뭐해? 이건 완전 아~~~ 금쪽이들이구만 으헤헤헤 너네들도 안마가 되어버린거야 우리 아빠라야 멍붓이 그래? 자기네들아 내가 레버를 발견했어 지하에서 좋아 그래? 가자 왜 지금 가자 이 바보야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구야네 이제 괴물들이 피해서 탈출하면 된다 가자 오늘이야말라 이번에야말로 탈출하는거야 우리가 짱이야 쟤네를 내가 짱이야 괴물들 흠신 때려주자 이샤아 넌 뭐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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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을줄 몰라 안앞지 도망간다 아 어디가 도망치는줄 으흠 아저씨 여기에요 아저씨 도망간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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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미질이 같았어 으흠 으흠 아 내 가미질 큰일났다 큰일났다 여길 어떻게 지나가지 후후 아 뭐야 이거 누가 깔았어 으흠 으흠 이리 에어웨피 공칭이 라테 앰프가 아 무서워 어휴 씨 나만 가무기 Dangdurr 은혜 어디 갔지? 어? 어? 아빠가 공룡 가무기 따라가는지? 아유. commissioner 어휴 어휴이 나 봐봐 OS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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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안나 끼지롱 왜 사범라 저 뻔했는데 슬플까였더니 아 귀여운다 잘 따라오는군 잘 따라오는군 아주 잘 따라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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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라 우리 딸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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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젤리 오빠 엔젤리 오빠 엔젤리 오빠 엔젤리 오빠 말이 구출해야 되는거 아니에요? 말이 목성이 나는데 저기서 나 살려줘 나 이쪽으로 가지마 나 이쪽으로 가지말라고 어디가 엔젤리 오빠 엔젤리 나를 살려줘 여보 엔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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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왔어 우리집이야 우리집 도대체 엔젤리 저 안에 있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? 엔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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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러 fic 렛 아 쟤 또 갔는데? 지금이에요 아저씨! 부셔요! 됐다! 후후 근데 늑대는 어떡하지?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안타깝게 된거야 늑대의 승구하리생 여러분들 재밌게 보겠다면 사로 돌아오는데?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절대 집에 이런 포탈이 있다면 들어가지 마세요 여보 들어가지 마세요 여보 나 데려가야지 아빠? 뭔데? 아빠 뭔데? 아빠 어딨어? 어딨는데? 아빠 쫓아가 여기까지 왔잖아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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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?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이었잖아 나 깜짝 놀랬잖아 아빠 어딨었어? 아 그니깐 나 너무 무서웠어 우리 딸 아빠 나도 엄마가 갑자기 막 이상해져서 너무 놀랬지 뭐야? 엇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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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딸 하하하하 하하하하 굉장한 목소리 하하하하 하하 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 mur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